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이야기는 춘추시대 사상가이며 교육자이자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공자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짧은 이야기 속에서 공자가 갖춘 예의와 배려심, 그의 겸손함까지 느낄 수 있지요. 그 외 늘 심술궂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아이가 저승에 가게 된 이야기, 잡채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 속 우리 음식 이야기 등 오늘도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공자의 예의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공자는 노나라에서 제사를 맡아보는 예관직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번 가을에 지낼 제사에 대해 임금이 공자에게 물었답니다. 선생, 이번 가을에 지내는 제사는 언제 시행할 생각이시오? 예, 마마. 좀 더 사정을 알아보고 난 뒤에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렇소이까? 그럼 제사 때 쓰이는 물건과 음식은 다 알고 있겠지요? 예, 마마. 그건 역시 좀 더 사정을 알아본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임금은 의아해서 다시 물었답니다. 흠흠, 그렇다면 제사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요? 예, 마마.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역시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공자의 이런 대답에 임금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평소 임금은 공자라면 모든 예절에 대해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몇 가지를 물어보니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예관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였지요. 짐이 공자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잘못 등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임금은 후회스럽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공자는 가을 제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혹시 뜻하지 않은 실수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먼저 예관직을 맡아보던 분을 찾아가 자세히 알아보았지요. 공자님은 노나라의 전통을 중시 여겼으며 그래서 전에 예관직을 맡아본 분에게 한 번쯤 물어보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이랍니다. 세상에서 예절과 인간의 윤리에 대해 크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훌륭한 인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임금님은 공자를 다시 한 번 신뢰하게 되었다고 한답니다. 심술쟁이 아이의 최후 소문난 심술쟁이 아이가 있었답니다. 심술쟁이 아이는 우물에 똥을 집어넣기도 하고 새싹이 도단하는 나무집 밭에 들어가 밟아버리기도 하고 감나무에 열린 감을 잊기도 전에 모조리 장대로 따버리기도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심술쟁이 아이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역시 재미나! 이제 뭘 할까? 어느 날 심술쟁이 아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았답니다. 심술쟁이 아이는 바가지에 물을 퍼다 아이들에게 확 부어버렸지요. 히히! 꼭 물에 빠진 쌩즈들 같구나! 심술쟁이 아이는 배꼽을 잡으며 웃어대었어요. 아이들은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않고 사라져버렸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어요. 심술쟁이 아이가 우물에 똥을 퍼넣으려고 할 때였지요. 순간 발을 헛디딘 심술쟁이 아이는 미끄러지면서 우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답니다. 심술쟁이 아이는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여봐라! 너는 인간 세계에서 죄를 지었느냐 착한 일을 하였느냐? 대왕마마! 저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착한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마을 우물 청소도 도맡아 하고 나무집 밭에 풀도 뽑아주고 어린 아이들과 놀아주고... 심술쟁이 아이는 시치미를 떼며 거짓말을 하였지요. 그렇단 말이지. 만약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큰 벌을 내리겠다. 그럼요. 제가 어찌 대왕마마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심술쟁이 아이는 자신있게 말하였어요. 알겠다. 내가 당장 알아보마. 얘들아, 어서 가서 거울을 가져오도록 하거라. 저승 신하들은 커다란 거울을 가져와 심술쟁이 아이를 비춰보았지요. 잠시 후 거울에는 심술쟁이 아이의 모습이 비춰졌답니다. 인간 세계에서 저지른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났지요. 거울을 보던 염라대왕의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변하였어요.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내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하다니. 이 아이를 당장 지옥에 떨어뜨리거라. 염라대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신하들은 심술쟁이 아이를 지옥으로 떨어뜨렸어요. 대왕마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심술쟁이 아이는 그제야 잘못을 니우쳤어요.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지옥으로 떨어진 심술쟁이 아이는 인간 세계에서 저지른 죄만큼 벌을 받아야 했답니다. 뜨거운 기름 가마솥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품을 해치고 목욕을 해야 하고 맨발로 따가운 가시밭을 걸어야 했지요. 심술쟁이 아이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대왕마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참다 못한 심술쟁이 아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여봐라, 이제야 니 잘못을 알겠느냐? 염라대왕은 심술쟁이 아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대왕마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좋다. 니가 정말 잘못을 니우쳤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대왕마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심술쟁이 아이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였지요. 염라대왕은 선녀를 지옥으로 내려보냈어요. 선녀를 본 심술쟁이 아이는 지운 죄가 많아서 선녀의 옷자락도 잡을 수가 없었지요. 자, 이걸 바꿔라. 이것을 꼭 잡고 올라오면 너는 하늘로 올라가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선녀는 파 한 뿌리를 심술쟁이 아이에게 주었답니다. 심술쟁이 아이는 얼른 파 뿌리를 붙잡았지요. 바로 그때, 지옥에 있던 다른 죄인들이 심술쟁이 아이의 몸에 매달렸어요. 사람들의 무게 때문에 심술쟁이 아이는 도저히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지요. 더군다나 파 뿌리는 조금씩 끊어지고 있었답니다. 이를 어쩐담? 이 사람들 때문에 파 뿌리가 모두 끊어지겠는걸. 마음이 급해진 심술쟁이 아이는 땀을 뻘뻘 흘렸지요. 어서 놓지 못해. 심술쟁이 아이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얘야, 제발 우리를 데려가다오. 사람들은 울먹이며 심술쟁이 아이에게 매달렸어요. 이러다가 마지막 귀에까지 사라지겠소. 심술쟁이 아이는 덜컥 겁이 났지요. 그래,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하늘로 올라가야 해. 심술쟁이 아이는 이를 악 물었지요. 그리고는 발버둥을 치며 사람들을 떨어뜨렸어요. 심술쟁이 아이한테 매달려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 떨어져 나갔답니다. 파 뿌리는 심술쟁이 아이가 발버둥 칠 때마다 끊어져서 이제 몇 가닥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매달려 있었지요. 저 한 사람 때문에 내게 온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심술쟁이 아이는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 사람도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가느다랗게 남아있던 파 뿌리가 뚝 끊어졌지요. 심술쟁이 아이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염라대왕은 이마살을 찌푸렸어요. 어허, 아깝구나. 기회를 한 번 더 주었는데도 끝내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다니. 자신의 몸에 매달린 사람들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내가 파 뿌리를 끊어지지 않게 했을 텐데. 염라대왕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 하였답니다. 잡채, 판서 임진왜란이 끝났지만 나라는 안정되지 않았답니다. 전쟁의 상처가 너무나 컸지요. 수많은 집이 불에 타고 다리가 무너지고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어요. 설상 가상으로 전년병까지 퍼져 백성들의 앓는 소리가 전국을 뒤흔들 지경이었지요. 아이고 배고파라. 이 고통이 언제 끝나려나. 백성들은 눈물과 한숨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았답니다. 굶어 죽는 사람과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아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지요. 선조 임금은 피난에서 돌아왔지만 돌아갈 궁궐이 없었어요. 한양에 있던 모든 궁궐이 불에 타버렸거든요. 한은 수 없이 남의 집을 빌려 살면서 창덕궁을 짓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선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답니다. 광해군은 공사를 마무리 짓고 창덕궁으로 이사를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수라상을 받은 광해군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도무지 먹을만한 게 없구나. 겨우 궁궐로 돌아오긴 했지만 진수성차는 차릴 수 없었던 것이에요. 초라한 수라상 앞에서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렸답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백길이 막혔사옵니다. 날씨가 풀리면 지방에서 진상품들이 올라올 것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십시오. 광해군이 버럭 화를 내었어요. 또 또 또 그 소리.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날씨가 풀려 얼음이 녹길 기다리라고. 그게 도대체 언제란 말이더냐. 신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때 이충이라는 신하가 앞으로 나섰지요. 전하, 소신이 눈밭을 헤쳐서라도 신선한 채소를 구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이충의 말을 들은 다른 신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겨울의 채소라니 꿈속이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이번에는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로군. 틀림없이 큰일이 벌어지고 말 것이야. 신하들 얼굴이 비오기 직전의 우중충한 하늘처럼 먹빛이 되었답니다. 이충은 권력의 아부하고 약삭바르기로 유명하였거든요. 그는 전쟁 중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이지요. 신하들은 이충을 안 입고 온 눈초리로 쏘아볼 따름이었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한껏 호기심을 드러내며 눈을 반짝였어요. 이 추위에 파릇파릇한 채소를 구할 수 있단 말이냐? 예, 옛말에 정성이 지극하면 동지 섯달에도 꽃이 핀다고 하였습니다. 정성만 있다면 한겨울이라고 어찌 채소를 구할 수 없단 말입니까? 광해군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올랐지요. 정성으로 구한다.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구나. 내 그대 같은 신하가 있어 마음이 든든하도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이충은 궁궐을 나와 곧장 집으로 갔답니다. 남은 신하들은 수군대였지요. 믿는 구석이 있긴 있는 것 같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워낙 음흉한 사람이니 땅굴이라도 파서 채소를 기르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신하들의 추측은 사실이었어요. 이충은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온실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의 방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각종 채소가 자라고 있었지요. 온도래의 흙을 두툼하게 깔고 채소를 심어 가꾸었어요. 채광창에는 얇고 투명한 한지를 발라 햇빛이 들게 하고 가마솥에 물을 끓여 수증기가 나오게 하였지요. 그렇게 해서 일종한 기온과 습도가 유지되자 바깥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온실나는 언제나 따뜻하고 훈훈했답니다. 채소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온실을 둘러보는 이충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흘렀어요. 네, 오늘을 위해 심고 가꾸어 놀아. 이충은 믿을만한 요리사를 은밀하게 따로 불렀답니다. 이 채소들을 이용하여 최고의 음식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임금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살을 꼬집어 볼 정도로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아야 하느니라. 여부가 있겠습니까? 비가 온 뒤에 높은 산마루에 걸리는 무지개처럼 오색찬란한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충은 무지개라는 말에 입이 해벌어졌지요. 자신의 벼슬도 무지개처럼 찬란하게 빛나길 바랐거든요. 우이정도 좋고 차이정도 좋고 영이정도 좋고 이충은 조선 최고의 벼슬을 생각하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답니다. 요리사는 능숙한 솜씨로 채소를 다듬고 씻었지요. 오이, 무, 당근, 쑥주나물은 먹기 좋은 크기로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볶았답니다. 표고버섯, 송이버섯, 참버섯, 석이버섯은 보기 좋게 찢어서 볶았지요. 도라지, 냉이, 미나리, 가지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볶았답니다. 그리고 껑고기를 잘게 다져 끓인 다음 된장, 참기름, 밀가루를 넣어 양념을 만들었지요. 볶은 재료를 다시 기름간장에 볶아 섞은 다음 접시에 담고 껑고기로 만든 양념을 끼얹었어요. 그 위에 양념으로 전초, 후추, 생강을 뿌렸지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충은 이 음식을 광해군께 바쳤답니다. 전하, 가지가지 채소를 섞어 만든 잡채라 하옵니다. 광해군이 침을 꼴깍 삼키며 말하였어요. 잡채라, 참으로 귀하고 맛깔스러운 음식이로다. 가지가지 채소가 섞였으니 영양이 풍부함은 말할 것도 없고 채소가 나지 않은 겨울에 먹으니 그 맛 또한 기가 막히도다. 내 그대의 공을 잊지 않겠노라. 그날부터 이충은 아침 저녁으로 잡채를 만들어 임금께 바쳤답니다. 날마다 채소 종류를 달리하여 물리지도 않고 채소 특유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잡채였지요. 광해군은 수라쌍이 올라와도 이충의 집에서 잡채가 와야 수저를 들 정도로 잡채를 좋아하였어요. 참으로 맛있구나. 채소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감탄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러고는 이충에게 호저판서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지요. 하루는 궁궐공사에 힘을 쓰던 광해군이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호저판서 이충을 불러 물었답니다. 새 궁궐을 지는 것에 대해 반대가 많은데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고? 광해군은 창덕궁에 이어 창경궁, 경운궁까지 지었답니다. 그 공사만으로도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지요. 그런데도 궁궐을 더 짓고 싶어 한 것이에요. 이충은 이런 광해군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요.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달콤한 말을 늘어놓았어요. 반드시 지어야지요. 여러 궁궐을 지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평소에는 가장 마음 편한 궁궐을 골라 지내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광해군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나서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백성들은 어찌 생각할 것 같으냐? 물론 좋아하지요. 임금이 사시는 궁궐을 짓는데 불만을 품는다면 어찌 전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충의 말에 광해군이 크게 웃었답니다. 하하하, 그 말이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나. 맛있는 잡채를 먹을 때처럼 내 마음이 아주 뿌듯하구나. 하지만 그건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었어요. 아니, 궁궐을 또 짓는다고? 우리는 어찌 살라고?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백성들의 고통도 모르고 광해군은 궁궐공사를 강행하였지요. 공사의 총책임을 맡은 이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사비를 거뒀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켰답니다. 백성들을 혹사시키면서 월급은 커녕 밥도 주지 않았지요. 도시락을 싸지 못하는 백성들은 일하다 굶어죽기 일쑤였어요. 농사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 동원된 가정에서는 한 해 농사를 망치기도 하였지요. 백성들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었지만 이충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좀 더 빨리 하지 못할까? 도리어 계속 재촉하고 다그쳤지요. 어찌나 악랄하게 굴었던지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답니다. 이충이 지나가면 어린아이까지도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저놈이 잡채판소의 이충이야. 더럽고 치사하고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놈이지. 공사비만 안 빼먹어도 이보다는 나을걸. 이충이 공사비를 몰래 빼돌려 백성들의 고통이 더 컸던 것이지요. 그러나 잡채의 마음을 빼앗긴 광해군은 이충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믿었던 이충이 죽자 광해군은 몹시 슬퍼하며 이틀 동안 조회도 열지 않고 관각과 부의금을 내렸답니다. 참으로 아까운 인재를 잃었도다. 그대는 백성들의 원망을 받으면서도 나라를 위해 맡은 일에 온 마음을 다하였어. 그러고는 죽은 이충에게 우의정 벼슬을 내렸답니다. 잡채의 위력이 그 정도로 대단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를 볶아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잡채는 이충이 광해군에게 뇌물로 바쳤던 음식이랍니다. 오늘날 당면이 들어간 잡채는 1920년 이후에나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어요. 귀한 채소를 대신해 값도 싸고 양도 많은 당면을 넣은 것이지요. 요즘에는 당면에 채소를 넣은 평범한 잡채에서 해물 잡채, 어묵 잡채 등 더욱 다양한 잡채가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남생이가 물고 온 구슬 옛날 어느 절에 젊은 중이 있었답니다. 이 중은 많은 중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중이었지요. 절에 온 지도 오래되었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부엌에서 밥만 짓고 다른 중들이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는 신세였어요. 나는 왜 이런 신세로 사는 걸까? 젊은 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이야. 젊은 중은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투덜대었어요. 모가처럼 울퉁불퉁한 머리에 눈은 작고 입은 툭 튀어나와 있었지요. 얼굴이 못생겨서인지 의젓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보고 찡그리지만 않으면 다행이야. 젊은 중은 날이 갈수록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어요. 언제부턴가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편하고 즐거웠지요. 이 절에는 금광정이라는 우물이 있었답니다. 우물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젊은 중의 일과였어요. 우물은 하도 깊어서 밑바닥이 바다와 통한다고들 하였지요. 바닷물이 밀려오면 우물물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우물물도 줄어든다는 유명한 셈이었지요. 오늘도 잘 있었니? 난 매일 똑같은데 말이야. 젊은 중은 우물에 살고 있는 남생이에게 밥 찌꺼기를 주며 말을 걸었답니다. 남생이는 젊은 중과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요. 눈을 깜빡거리는 남생이는 마치 젊은 중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처음엔 작은 새끼였는데 지금은 쟁반만하게 커졌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러 온 젊은 중은 남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남생아, 오랫동안 난 널 먹여살렸는데 넌 나에게 무엇을 주겠니? 남생이는 잘 알았다는 듯이 밥을 다 받아 먹고는 눈을 깜빡거리더니 이내 작은 꼬리를 흔들며 물속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 한 달 동안 남생이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구나. 젊은 중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생이가 구슬 하나를 물고 왔어요. 젊은 중은 구슬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지요. 분명히 귀한 보물임에 틀림없었어요. 남생아,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젊은 중은 남생이를 쓰다듬으며 좋아하였지요. 희한한 구슬을 허리끈에 매달아 늘 간직하고 다녔어요. 그 후 젊은 중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달려와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누구나 웃는 얼굴로 대해주고 존경하는 표시를 하였지요. 그동안 젊은 중을 무시하며 말도 걸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중은 어리둥절하였답니다. 거리에 나가면 길을 가던 사람들이 뒤를 따라와 절을 하였지요. 나이 많은 중들도 젊은 중을 존경하였어요. 젊은 중을 한 번 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를 따랐지요. 그의 못생긴 얼굴은 오히려 매력있는 얼굴로 보였답니다. 언제부턴가 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젊은 중에 관한 소문이 떠돌았지요. 이 소문은 대궐 안까지 들어갔어요. 임금님은 젊은 중을 궁궐 안으로 불렀답니다. 젊은 중은 임금님 앞에 엎드렸지요. 네가 그 유명한 중이 틀림없느냐? 네. 젊은 중은 머뭇거리며 겨우 대답을 하였어요. 한 번만 봐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게 바로 너란 말이지. 임금님은 젊은 중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임금님,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인을 보면 따르는 것이옵니다. 젊은 중의 목소리는 딸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이랬다. 세상에 그런 일도 있느냐? 어디 머리를 들어보아라. 젊은 중은 임금님의 명령대로 머리를 들었답니다. 음, 좀 더 가까이 와보거라. 젊은 중은 임금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지요. 임금님은 젊은 중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순간 임금님도 젊은 중을 좋아하게 되었지요. 마침내 젊은 중은 궁궐에서 살게 되었어요. 나라의 일로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일을 네가 해야겠구나. 임금님은 젊은 중을 굳게 믿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겼답니다. 젊은 중은 당나라에 가게 되었지요. 당나라 임금님은 사신으로 온 젊은 중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신하들도 그를 존경하며 극진히 대접하였지요. 몇 달이 지난 후 돌아올 날이 되었답니다. 당나라 임금님은 젊은 중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큰일이구나. 어서 돌아가야 할 텐데. 젊은 중은 조바심이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젊은 중은 굳은 결심을 하였지요.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남생이가 준 구슬 덕분일 거야. 이걸 당나라 임금님에게 준다면 날 돌려보낼 게 틀림없어. 남생이가 준 구슬을 당나라 임금님께 주면 옛날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젊은 중은 당나라 임금님에게 갔답니다. 임금님, 이곳을 받으십시오. 그동안 제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별의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젊은 중은 허리끈에 찼던 구슬을 주었답니다. 아니, 이것은 전에 내가 간직했던 구슬이 틀림없구나. 네 개의 구슬 중에 잃어버렸던 하나가 분명하다. 어찌 네가 이걸 갖고 있단 말이냐. 임금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젊은 중을 쳐다보았어요. 젊은 중은 구슬을 갖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지요. 그렇다면 남생이가 내 구슬을 물어다 준 것이로구나. 임금님은 서운하였지만 젊은 중이 돌아갈 것을 허락하였어요. 젊은 중은 서둘러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궁걸로 돌아온 젊은 중은 왕에게 그동안의 있었던 일을 알렸지요. 임금님은 젊은 중의 공을 찬양하였어요. 이튿날 누구도 젊은 중을 찾지 않았답니다. 지금까지 젊은 중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를 다시 멀리하였지요. 젊은 중은 구슬을 얻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예전처럼 금광정 우물을 들여다보며 남생이를 친구삼아 세월을 보냈지요. 젊은 중은 평생 동안 나라를 위해 당나라 사신으로 보내줬던 때의 기억을 잊지 않았답니다. 더군다나 스스로 버린 즐거움에 대하여 후회하지도 않았답니다. 도깨비가 쌓아준 저수지 기훈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훈이네 마을에 가뭄이 들었지요. 여름이 시작된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비가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개울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살랑살랑 헤엄을 치던 송사리떼도 어디론가 숨어버렸지요. 맑은 물이 솟던 우물에도 물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정말 큰 일은 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어요. 벼는 봄부터 가을까지 시원한 물이 많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야 가을에 쌀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논에 물이 없으니 벼가 죽어갔답니다. 얘야, 너도 좀 쉬었다가 하렴. 하늘도 너무하시지.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벼들이 모두 말라버릴 텐데.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꼭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제가 날마다 큰 개울에 가서 물을 기러올게요. 하지만 큰 개울도 곧 말라버릴 것이다. 개울을 막아 물을 막아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와 기훈이는 큰 개울에서 물을 기러오는 중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루 종일 큰 개울에서 물을 기러왔답니다. 기훈이와 친구들도 어른들을 도왔지요. 서당에도 가지 않고 말이에요. 하지만 큰 개울은 멀어서 물을 조금밖에 기러오지 못하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지요. 밤이 되었지만 기훈이는 잠을 잘 수 없었답니다. 기훈이는 논두렁에 앉아있었어요. 내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요. 물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텐데. 기훈이는 작은 소리로 말하였어요. 물을 막아줄 테니 팥죽을 끓여줄래. 기훈이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기훈이 뒤에는 키가 큰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아저씨, 그게 정말이세요? 며칠 후면 비가 올 것이다. 그럼 개울에도 물이 많이 흐르겠지. 내일 밤 팥죽을 갖다 주면 물을 막아둘 저수지를 만들어주마. 저수지를 만들어주신다면 팥죽쯤이야 얼마든지 드릴게요. 기훈이는 너무 기뻐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얘야, 무슨 말을 하는 것이야?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저수지가 필요하다고. 아니에요. 어머니, 곧 비가 온다고 했어요. 저수지도 만들어준다고 저랑 약속했는걸요? 너랑 약속을 했다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 않느냐. 어머니는 기훈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환하게 날이 밝았어요. 기훈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젯밤에 만났던 사람 이야기를 하였지요. 기훈아, 하늘을 보렴. 구름 한 점 없잖니. 비를 기다리는 네 마음은 안다. 하지만 큰 개울애가 물이라도 기러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른들은 기훈이를 믿어주지 않았답니다. 왜냐고요? 그건 기훈이가 어린 아이였기 때문이지요. 기훈이는 한 번 더 어머니에게 부탁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머니, 제발 팥죽 한 손만 쑤어주세요. 저수지는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팥죽을 쑤기 시작하였어요. 붉고 토실토실한 팥을 삶았지요. 동글동글 새할 심도 만들었답니다. 마침내 날이 저물었어요. 기훈이는 팥죽을 들고 논으로 나갔답니다. 제발 팥죽을 맛있게 드시고 비가 오면 물을 막아둘 저수지를 만들어주세요. 기훈이는 팥죽을 놓고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빌었지요. 이야, 이 팥죽 좀 봐. 꼬마가 약속을 지켰나 봐. 어디선가 키가 크고 털이 많이 난 아저씨들이 나타났어요. 어젯밤 기훈이가 만났던 아저씨도 있었지요. 아저씨들은 팥죽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맛있게 잘 먹었다. 팥죽을 먹었으니 우리도 저수지를 만들어주자고. 팥죽 한 그릇 먹고 저수지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약속은 지켜야지. 예전에는 우리 도깨비와 사람들이 함께 살았었대.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로 약속을 안 지켰대. 그래서 지금은 서로 떨어져 사는 거지. 도깨비들은 열심히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하였어요. 드디어 날이 밝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개울로 달려간 기훈이의 눈은 동그레졌어요. 개울에 돌로 쌓은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동네 어른들도 저수지를 보며 한마디씩 하였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기훈이 말이 맞았나 봐요. 어젯밤에 팥죽을 갖다 줬대요. 팥죽을 먹고 밤새 저수지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도깨비가 아닐까? 도깨비는 팥죽도 좋아하고 힘도 세다고 하잖아. 어른들은 개울에 돌을 쌓아 저수지를 만든 건 틀림없이 도깨비일 거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로 비가 왔답니다. 빗물은 시든 변잎들을 적셨어요. 개울에도 다시 물이 흘렀지요.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기훈이도 어머니와 함께 비를 맞으며 춤을 추었지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송사리 때도 저수지 안에서 신나게 헤엄을 쳤어요. 개골개골개골개골 개구리도 목청이 터주도록 노래를 불렀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해가 쨍쨍 내리쬐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개울을 막아 생긴 튼튼한 저수지 때문이지요. 비가 오지 않아도 저수지의 물을 아꼈으면 되었거든요. 기훈이가 벼들을 살리고 우리 마을도 살렸구나. 마을 어른들은 기훈이를 칭찬하였어요. 네 말을 믿지 않았던 거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전 도깨비와 약속을 지킨 것 뿐인걸요.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들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도깨비들을 위한 잔치를 열기로 하였지요. 도깨비가 좋아하는 팥죽과 메밀묵을 만들어 저수지 옆에 갖다 놓았답니다. 도깨비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늦게 온 도깨비가 하나 있었지요. 먼저 온 도깨비들은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늦게 온 도깨비는 화가 날 수밖에요. 나도 저수지를 쌓았는데 내 음식은 조금 더 남겨두지 않았잖아. 우린 네가 오지 않는 걸 몰랐단다. 미안하구나. 다른 도깨비들이 사과를 하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만들어 왔으면 내 것이 남았을 텐데 좋아. 내가 쌓은 저수지의 돌은 다시 빼갈 거야. 라고 말하였어요. 화가 난 도깨비는 정말 자기가 쌓은 돌을 빼갔지요. 그러자 저수지 한쪽이 조금 무너지고 물이 흘렀답니다. 하지만 저수지는 아주 튼튼하게 쌓은 것이라 끄떡 없었지요. 그 후로 기훈이네 마을 사람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았대요. 사람들은 도깨비가 쌓아준 저수지를 도깨비 보호라고 불렀답니다. 소년과 금덩어리 옛날 함경남도 어느 산골에 가난한 농민이 부자에게 땅을 빼앗기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열 살 난 그의 마다들은 굶기를 며칠째 계속하던 어느 날 부모에게 졸랐지요. 아버지 내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있으면 우리는 밥을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나요? 나는 꼭 그만한 금덩어리를 벌어오겠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말을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온 식구가 그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 수도 없는 것이어서 어린 자식의 실없는 말을 믿는 것은 아니었으나 어디 가서든지 밥벌이라도 하라고 허락하였지요. 소년은 주먹밥 한 개도 싸지 못한 채 집을 나섰어요. 소년은 꼭 금덩어리를 얻어오리라 마음 먹고 밥을 빌어먹으면서 걷고 또 걸었답니다. 소년은 만나는 사람마다 금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 계속 걸었지요. 몇 주일 만에 소년은 금점판에 도착하였어요. 여기서 일하면 금덩어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기뻤지요. 소년은 주인을 만나 일자리를 붙여달라고 부탁하였어요. 주인은 소년이 너무 어려서 금점판에서는 일할 자리가 없다고 거절하였지요. 소년은 어른들처럼 일하겠다고 하면서 금덩어리를 벌어가지고 굶고 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겠다고 애원하였어요. 주인은 너무도 어이없어 한참을 껄껄 웃다가 그럼 자기 집에 잔심부름을 시킬 아이가 없으니 와서 심부름이나 하라고 하였지요. 소년은 한 3년 일하면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주겠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주인 부부는 소년이 어린 아이여서 그렇게 함하고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는 그날부터 짓일 마른일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다 시켰답니다. 소년은 어려서부터 고생스럽게 자랐기 때문에 나무도 잘 팼고 불도 잘 뗐으며 물도 잘 길었고 주인이 시키는 심부름도 실수 없이 잘 하였지요. 자식 없이 외롭게 지내던 주인 부부는 재치 빠르고 곰상곰상 눈썰미 있게 일 잘하는 소년을 대견하게 여기며 앞으로 양아들로 삼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답니다. 소년은 약속한 3년이 다 되었으니 금덩어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지요. 주인은 소년에게 자기 집 양아들이 되는 것이 어떠냐고 여러 가지로 권고하였어요. 그러나 소년은 도래질을 하며 금덩어리를 벌어 가지고 올 나를 기다리는 주인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빨리 가야겠습니다. 어서 약속대로 금덩어리를 주세요. 하고 말하며 막무가내였지요. 주인 내외는 소년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한 2년만 더 일해주면 요구대로 해주겠다고 하고 눌러 앉혔답니다. 소년은 하는 수 없이 2년을 더 일해주기로 하였지요. 어느덧 2년이란 기한도 다 되어 소년은 15살이 되었어요. 소년은 다시금 이제는 집으로 가겠으니 약속대로 금덩어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지요. 한창 금이 많이 나오는 때여서 매우 만족해하던 주인 내는 그동안 양아들로 사무려고까지 정을 들였던 소년의 요구인 만큼 돌려 보내기로 하고 아무 때건 다시 오라고 하면서 소년에게 금덩어리를 하나 주었답니다. 잔뼈가 굳기도 전에 5년씩이나 부모 곁을 떠나 남의 집에서 뼈빠지게 일을 해주고 번 그 금덩어리를 황홀히 들여다보며 소년의 마음은 당장 집으로 달렸지요. 주인 부부는 소년에게 세상에는 금덩어리를 탐내는 사람이 많으니 잘 간수하라고 몇 번이나 타일렀어요. 소년은 금덩어리를 종이로 싸고 또 천으로 싸고 하여 앞가슴에 품고 주인집을 떠났지요. 소년은 그동안 부모와 동생들이 굶어 죽지나 않았는지 몹시 걱정하며 금덩어리를 받아지고 팔자를 고치게 되었다고 기뻐하실 부모님을 그려보며 발걸음을 다그쳤답니다. 하루 종이를 걸어 저녁해가 거의 질 무렵에 소년은 한 객주집에 이르렀지요. 밤에도 금덩어리를 가슴에 품은 채 잠이 든 소년은 새벽이 되자 빨리 집으로 갈 생각으로 우물로 세수를 하러 나갔답니다. 소년은 앞가슴에 품은 금덩어리가 여간 거추장스럽지 않아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잠깐 벗어놓고 세수를 하였지요. 그러는 사이에 해는 벌써 동쪽 하늘에 솟아올랐어요. 소년은 황급히 객주집을 나섰지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복가치며 서두른 통에 그만 그 귀한 금덩어리를 우물가에 둔 채 걸음을 다그쳤던 것이에요. 얼마쯤 가서야 허전한 것을 느끼고 가슴에 손을 대본 소년은 깜짝 놀랐답니다. 소년은 잠시 서서 생각하다가 세수할 때 금덩어리를 꺼냈던 생각이 떠오르자 그 길로 돌아서 오던 길을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숨이 턱에 닿게 달려서 객주집에 이른 소년은 금덩어리를 못 보았느냐고 다짜고짜 객주집 주인에게 다그쳐 물었지요. 주인은 소년이 떠나간 다음 세숫대야를 들여오느라고 나갔다가 큼직한 헝검 뭉치가 있는 것을 보고 집에서 풀어보니 뜻밖에도 금덩어리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웬떡이냐 간방 꿈에 호박을 보았더니 하고 무척 좋아하였어요. 그런데 금방 금덩어리를 금고에 넣자마자 소년이 달려와서 그것을 찾지 않겠어요. 주인은 금덩어리가 욕심이 나서 일부러 딴전을 부렸답니다. 금덩어리는 5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어린 소년이 이를 악물고 죽도록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며 그 금덩어리에 온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말을 듣고 주인 마누라는 측은에 하는 기색을 보이며 남편의 옆구리를 슬그머니 찔렀지요. 주인은 내주기가 아쉬워서 여전히 군말만 자꾸 하다가 아무래도 양심에 캥기는지 끝내 내주고야 말았답니다. 소년은 너무 기뻐서 영거프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걸었지요. 떼약볕이 내리쪼이는 여름길을 걷기란 쉽지 않았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반나절이 지났을 때 남대천 강기슬계에 다다르니 어디선가 사람 살리오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방을 살펴보니 강물 속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소년은 물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지요. 그랬더니 그와 같은 나이 또래의 한 소년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떠오를 때마다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소년은 강물 흐름을 따라 내려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없나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지요. 그러나 공그럽게도 낚시꾼 하나 보이지가 않았답니다. 소년은 헤엄칠 줄을 몰라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계속 따라 내려갔지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보쯤 장수를 만났어요. 소년은 보쯤 장수에게 달려가 소매를 붙잡고 애원하였지요. 아저씨 저기 물에 빠진 아이가 있습니다. 어서 살려주세요. 나는 헤엄칠 줄을 모른다. 보쯤 장수는 소년을 뿌리치고 가버렸어요. 소년은 계속 강물을 따라 다른 박지를 쳤답니다. 물에 빠진 소년은 이제는 이따금씩 떠올라 소리도 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갓을 비뚜름이 쓴 젊은이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소년은 또 젊은이에게 부탁을 하였어요. 그러나 젊은이도 헤엄칠 줄 모른다는 핑계를 대며 그냥 가버리려고 하였답니다. 소년은 가슴에 품었던 금덩어리를 내보이며 애걸 하였어요. 이 금덩어리를 드리면 저 소년을 건져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받고 저 소년을 빨리 구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금이란 말이냐? 갓 쓴 젊은 양반은 금덩어리를 바윗돌에 그어보고 어? 승금이로군. 내가 이제 곧 저 애를 구해내지. 하더니 갓도 벗지 않고 옷을 입은 채 물에 첨벙 뛰어들어 헤엄쳐 갔답니다. 갓 쓴 사람은 어느덧 물에 빠진 소년을 그려안고 기슬그로 나왔지요. 그럼 약속대로 이 금덩어리를 가져간다. 갓 쓴 사람은 금덩어리를 안주머니 속에 집어넣더니 성큼성큼 가버렸어요. 고향으로 가는 소년은 물에서 건져낸 소년을 간호하고 물을 죄다 토하게 한 뒤 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었지요. 목숨을 건진 소년은 이 은인을 기어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답니다. 다만 금덩어리로 너를 살렸으니 앞으로 부디 조심하란 말을 남기고 길을 떠날 뿐이었지요. 소년은 길을 걸으면서 생각하였어요. 5년 동안 번 금덩어리 그것이면 팔자를 고치겠다고 기뻐하실 부모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가슴 설레던 금덩어리 그러나 지금은 없지요. 하지만 소년은 사람의 귀중한 목숨을 구한 것을 무엇보다도 다행으로 여겼답니다. 어찌 사람의 목숨과 금덩어리를 바꿀 수 있겠는가 금도 사람이 캐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흐뭇한 마음으로 길을 걸었지요. 이제 거의 어른이 되어가니 앞으로 더 큰 금덩어리도 벌 수 있지 않겠느냐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마침 부모님과 동생들은 부대기를 일구어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해가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소년은 주인집에서 5년 동안 꼬박 일한 이야기며 노력의 대가로 번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다가 그것으로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해준 이야기를 하였지요. 이야기를 듣고 난 부모님은 참 잘하였다. 사람이란 그래야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이야. 우리는 너를 다시 만난 것만 해도 기쁘단다. 하고 만족해 하면서 금덩어리를 못 가져온 것을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답니다. 한편 죽을 뻔했다가 구원을 받고 살아난 소년은 허둥 지둥 집으로 걸어갔지요. 그 소년은 바로 금덩어리를 가지고 하룻밤 묵고 간 객주 집의 3대 독자였지요. 아들에게서 사연을 듣고 난 부모는 자기들이 재물을 탐내어 그 금덩어리를 소년에게 내주지 않았더라면 귀중한 외아들을 잃었을 것이니 자기들이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금덩어리를 돌려준 얼마나 잘한 일인가를 절실히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5년 동안 일해서 벌었다는 그 금덩어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남에게 주고간 소년이 얼마나 기특하고 훌륭한 사람이냐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사방에 수소문하여 소년의 집을 알아내어 찾아갔지요. 부모님과 함께 감자밭을 매던 소년과 부모는 한사코 사양했으나 객주집 주인 내외는 기어코 돈 뭉치를 안겨주고야 돌아갔답니다. 그것은 금덩어리 값의 두어 배나 됨직한 큰 돈이었지요. 그들은 그 돈으로 논박과 집을 사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이웃의 칭송을 받으며 변함없이 정직하게 살아갔다고 한답니다. 한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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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코